빗밤은 없어요? 아 배럴은 충분하네 빗밤 밖에 없어요 내려와서는 뭐가 끝날지 못하네요 내려오면 5불이에요 이거 들고 다니면 가이드가 맞아 유튜버같으신데 이걸로 사람 위에서 찍어주면 드러내서 찍은 줄 알아 다 안보이네 아빠가 안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만 이렇게 보이네요 손만 이러고있어 되게 웃겨 그래서 우리 다 나오는거에요? 네 320도 다찌개니까 야 여기로 어떻게 타고 젖어 제가 미쳤었어 여기 찾기가 불가능하니까 쌓이니까 처음에 길이 아무리 봐도 길이 여기밖에 없는거야 근데 무사히 올라가본거야 네 그랬더니 나와 폭포가 네 시에 뭐 그래도 길이 있네 예 길 같지 않은 길이 있네 이거 이거 꼭 비와서 생긴 길 같을때 어 길이 이렇게 없을거 같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서 가 진짜 큰 말도 없네 잘 없은거 같네 retire 아 길은 잘라 있어요 의외로 배드 브랜치 배드 브랜치 네 배드 브랜치 퍼스트 여기도 이름도 있고 여기까지만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는 코스네 그죠? 네 근데 저 여기를 한 10번 온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난 거 딱 한 번이었어 저 밑에 흐르는 게 지금 강이죠? 모르겠어요 밑에 흐르는 거 호수예요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흐르는 거 아멘 아 거꾸로 했구나 내가 잠궈야 되는데 썼어 여기 사람들이 와요? 여기 제가 한 열 번 가까이 온 것 같은데 한 번 만났어 아 잘 모르는구나 여기를 열 번 오셨으면 좋은가 근데? 아니 안 좋아요 민회에 오면 그냥 들리는거죠 한 번 왜냐면 그래도 왔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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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쪽 폭포 찍으려면 이쪽으로 가야되구요 동영상 찍으려면 이쪽으로 가야되 동영상 찍으려면 이쪽으로 가야되 그렇게 안와 같이 가야되 이상 빨개졌어 이쪽에 뭐가요? 아 딱 부딪혀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천두와 후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됩니다 아 아니 이 정도면 물이 많은거죠? 여기는 샌들을 꼭 신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지같은 폭포인데 이게 되게 희한해 이런 구조가 이게 사람이 깎아 넣은거같이 돌을 행복을 갖고 올거야 모기가 많다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많아요 어디가 좋아요? 지금 아직 아 뿌릴까? 응 뿌릴까 저쪽에 이끼가 많아서 저 이끼 찍으려도 저쪽으로 많이 응 응 이건 좋아